3탄, 2탄, 2탄! 화이팅! 한번 해겠습니다. 1, 2, 3! 선수분들 안 다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저는 멤버 그리고 모든 국민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응원하고 있으니까 흥내셔서 꼭 원하는 결과 얻었으면 좋겠고 저도 내일 무대를 앞두고 있는데 무대하면서도 선수분들 생각하면서 저도 저 또한 열심히 무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다치지 마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See you at opening.